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자신의 경제정책 공영을 모아서 신경제 비전 이른바 이재노믹스를 발표했는데 하이라이트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입니다. 세계 5강. 이 말을 하는 저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 다섯 가지 기준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을 우리 다음 세대에 꼭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재노믹스 이재명 후보가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미 밝혔던 555 공약의 구체적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고요. 555라고 했을 때는 국력 세계 5위 G5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 5천 시대 이것의 구체적 로드맵을 오늘 밝힌 셈이 됐습니다. 일단 국정, 경제정책의 목표로 4대 대전환을 꼽았는데요. 4개 분야는 산업, 국토, 과학기술, 교육 이것이고 이 분야에서 전환을 이룸으로써 세계 5강의 경제대국에 진입한다라고 하는 그런 큰 틀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2대 경제개혁이라고 해서 그러면 어떤 개혁이 급하느냐 했을 때 공공개혁, 금융개혁 이렇게 제시가 됐고요. 그 예시의 방안으로는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정부 개편에 해당하는 방안이죠. 그리고 기획 예산 기능을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가 조작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를 얘기하는 것인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 한 번 하면 아웃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잘못이 발생했을 때 가차없이 자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또 제시된 부분이 디지털 정부 방안이 나왔는데 이재명의 메타정부라고 선언이 됐습니다. 차기 정부를 국민과 정부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정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휴먼 캐피털 제도인데요. 디지털 인재 교육비를 먼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취직 후에 일부 상환받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한 이재명 대선후배 경제정책 공약 이재노믹스라 불렀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친 작가님부터. 약간 뭐랄까요. 조증과 울증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야 되겠구나. 이분이 처음에 들고 나온 게 기본소득, 기본 대출, 기본주택과 같은 강한 평동주의 정책이었거든요. 이걸 브랜드로 들고 나왔는데 이건 지금 어느새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대신하는 게 지금 55인데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옛날에 엔비가 얘기했던 747 공약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역시 허황되고요. 주가 뭐죠? 5천. 예를 들어가지고 천에서 2천 가는데 18년 걸리고 2천에서 3천 가는데 14년 걸렸어요. 32년 걸렸는데 이걸 갖다 5년 내에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G5에 된다라는 게 인구 그런 것도 있고. 결국은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방안 같은 건 없고 결국은 뭐랄까 일종의 선거형 슬로건으로 던져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의 55니 747니 이런 공약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누가 하던 거냐면 국민의힘 쪽에서 했던 그런 공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공약을 버리고 지금 이쪽으로 넘어와서 우왕좌왕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다지 높이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 소장님. 네 뭐 핵심적으로는 그러한 펀더멘탈을 구성하겠다. 국력 5위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 5천 시대를 본인이 만들겠다는 얘기는 또 구체적으로 아니신 것 같습니다. 보면 그런 체력을 만들고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좀 더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교육 같은 경우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누가 얼마나 더 교육을 받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대학의 교육구조를 개편할 건지에 대한 논쟁이 같이 던져져야 하거든요. 즉 이과를 늘릴 것이냐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좀 넣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대학을 어디에서 졸업하던 그다음에 인재교육비 이렇게 좀 넘어가는 부분은 조금 더 혁신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진 작가님 학점으로 매기면 몇 학점 주시겠어요? 이거는 F죠. F입니까. 이거 왜냐하면 너무 바까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기본 수도 기본 대출 기본 주택 이런 것들은 강한 사회주의적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그것도 제가 봤던 사민주의자가 봐도 너무 왼쪽으로 가버린 이거 정말 현실 사회주의서나 가능한 이런 것들인데 갑자기 이것은 사실 시장 만능주의자들이 늘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극에서 극으로 지금 와버렸단 말이죠. 이런 게 아니라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잠재성장률이 계속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잠재성장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이 핵심적인 건데 이런 건 없고 생산성 향상 없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주가 5천을 주가 시장은 실물하고 연동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실물 자체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이것을 5천으로 늘린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도박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던지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이분이 뭐랄까 민주당 후보로서의 정체성 같은 것들을 완전히 다 상실해버리고 완전히 상대 프레임에 지금 투항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점수는 못 줍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정책이랑 사회복지정책을 분리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기본금융이라든지 기본소득 이런 건 복지정책을 할 때 발표를 하고 이제는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경제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갑자기 섞으셔서 왜 저길로 너를 떴다 일로 너를 떴다고 하시는데 돈을 벌어오는 방법과 쓰는 방법을 나눠서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은 바로 뭐냐 하면 소득을 늘림으로써 소득주도 성장이었단 말이죠. 그게 전통적인 정책이었는데 그게 날아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이 이런 것들을 하려면 다 세금을 늘려야 되는데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란 말이죠. 기업의 성장률을 높이려면 당연히 법인세를 인하하는 대신 딴 걸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서로 모순되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철학 자체가 달라요. 아예.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섞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대로 된 성장정책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뭐냐 하면 출산율 저하가 돼 있고 생산성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되고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왔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거죠. 김 소장님도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산업, 국토, 과학기술, 교육 등에서 강화를 시켜서 펀더멘탈을 강화해서 전력을 키우겠다고 하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글쎄요. 지금 계속 기본소득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세금 증세를 말씀하시는데 법인세 얘기해낼 한 것이 아니라 토지세랑 국토보유세라는 구체적인 증세의 목표를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국토보유세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헷갈리고요. 했다가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한다고 했다가 재난지원금도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했다가 다시 준다고 하고 이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고 산업국도 과학기술, 교육. 아니 그런 걸 논쟁을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안 자연스러우세요? 잠깐만요. 산업, 국토, 과학, 기술, 교육 이런 걸 전환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냥 잘하겠다는 얘기예요. 김 사장님.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본소득은 복지 분야에서 했던 얘기를 자꾸 경제 가져와서 두 가지를 섞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기본소득의 재원 등의 마련에 대해서는 이미 이재명 후보가 다 이야기를 한 바가 있으니까 청취자분들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학 자체가 다르다니까 완전히 철학 자체가 다르다니까. 알겠습니다. 김수현 평론가 어떻게 보셨는지 이재명 후보의 경제정책. 저는 어떤 정책이나 공약이 제시가 될 때 다른 정책이나 공약하고 어떻게 어우러지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아까 기본소득이 부딪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 측 입장으로는 기본소득도 성장 공약이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맞느냐를 앞으로 검증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GDP 관련 공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수리권을 확대하는 공약을 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의 부품 이런 것들 보유나 판매 이런 걸 활성화해서 한 사람이 어떤 물건을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물건의 생산량이나 이런 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GDP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충하는 듯 보이는데 어떻게 줘야 될 거냐. 그리고 오늘 주로 제시된 것이 경제 분야의 공약인데 사실 정치하고 경제가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만들어갈 정치체제가 이 공약을 만드는 데 부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치권 스스로도 그렇고 또 언론이라든지 시민사회 이쪽에서도 잘 검증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것은 윤석열 후보 얘기해보죠.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신의 정책 구상도 밝혔는데 역시 하이라이트 영상 먼저 보고 말씀 이어갑니다. 저 윤석열이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국가 운영을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진 않고 여러 가지 또 자녀 출산에 반한 이런 경제적인 부담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해방이 될 수 있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슨 해시태그라든가 이런 거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초입부에 현재 세 가지의 국가 차원 극복 대상이 있다. 위기 상황을 짚었는데 첫 번째가 코로나19 상황 두 번째가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 심화 세 번째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위기 이렇게 있었습니다. 몇 가지 좀 구체적인 공약들이 나왔는데요. 코로나 확산 피해 대책으로는 공공정책 숙가를 별도로 신설해서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 이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나눔제라고 해서 현재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 때문에 상업적 피해들이 있는데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부담을 하자라고 하는 그래서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을 하고 그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임대인에게 돌려주고 또 코로나 종식 이후에 세액공제 등의 추가적인 형태로 전액까지 보전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는데 그 후속 대책으로 아동, 가족, 인구 등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모급여 공약이 오늘 나왔는데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을 부모,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지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세제 개선, 물량 공급을 강조를 했고요.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는 30년 계획을 세우고 원전을 안전하게 만드는 게 대책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편으로 또 윤석열 후보가 했던 발언 중에서 여야 간에 논란이 된 발언이 있었는데요. 마하 5 이상의 미사일 발사 발언인데 어떤 내용이냐. 북한의 어떤 미사일 문제. 초무속 미사일. 거기에 대해서 미사일 발사가 마하 5 이상으로 되면 그리고 거기에 핵이 탑재가 되면 선제 타격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선제 타격은 전쟁으로 이어진다. 굉장히 위험한 시나리오다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오늘 정책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진작간에부터. 그러니까 정책은 여기가 좀 안정돼 있어요. 지금 보게 된 문제도 제대로 찝고 있죠.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 심화 그다음에 코로나 문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위기 이런 걸 찝고 있는데 그 대책으로 나오는 건 조금은 그 대책으로 나오는 것들은 약간 빈약하다는 느낌이거든요. 별거 없고. 그다음에 임대료 나눔제라든지 이런 것도 재원이 들어가는데 재원 마련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직 그다지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재원도 사실 보면은 별 큰 액수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이것도 보게 되면 1년만 지급하는 거거든요. 부모. 100만 원. 그것도. 대충 계산해보니까 3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물론 이제 공약이 좀 크면 좋겠지만은 너무 좀 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성가족부 그 대책을 딱 보게 되면 뭐가 빠졌냐면 아동, 가족, 인구잖아요. 여성이 빠져 있어요. 저는 이건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영업을 폐지했는데 여성을 넣으면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다 있고. 여성, 청소년, 가족까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여성 문제를 다루는 부처를 폐지하는 게 기본 공약인데 여성을 다시 넣는다고 그러면 넣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기만일 거라서 그렇게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예컨대 지금 2030들 지금 앰플 주사 맞은 거거든요. 하도 떨어지니까 급하니까 좀 질렀단 말이죠.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도 지지율 안 나왔을 때 뭐 했습니까?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라. 이러다가 지지율이 좀 안정되니까 또다시 페미니즘의 행보를 하잖아요. 지금은 앰플 주사는 맞는데 이걸 가지고 선거를 이런 스탠스로 선거를 칠 수는 없는 게 심지어는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보수지에서도 이걸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후보의 경제정책 F. 윤석열 후보의 오늘 공약은 학점 매겨주세요. 공평하게. 아니 나온 게 별로 없어요. 다바지를 내긴 했는데 C 마이너스 또는 D 플러스 정도. D 플러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 소장님. 지금 이제 아동, 가족, 인구,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하겠다라고 하는데 부모 급여는 월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런 거 하면 포퓰리즘 얘기가 당장 나왔을 텐데 잘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현재 부모들이 아이를 못 키우는 건 돈이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육아휴가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 그나마도 대기업의 일부 혹은 공무원들만 육아휴가를 그것도 이제 남성들 경험에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법으로 강제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들어야 또 노동자들이 그런 권리를 찾아 먹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다각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공약 중에 100만 원 정액급여가 나왔으면 아, 이것도 눈에 띄네 이렇게 했을 텐데 큰 그림이 없이 작은 것들을 몇 개 던진 것이라서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제타격은 정말 정신이 어질어질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으로는 한 20년 안에 한국과 미국에 있는 지도자 중에서 북에 대한 선제타격, 영어로는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인데 제가 마지막 기억으로는 1994년에 누군가가 말했던 게 마지막인 것 같고 그 뒤로는 선제타격을 굳이 언급하지 않았고 이번 문제도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자가 별자로서 이런 답을 내놓고 있는 것이 국방문제는 이건 청년보좌역들하고 상의할 게 아니고요. 국방문제는 거기 지금 많이 계시는 별들하고 조금 얘기를 더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이거는 문제의 전제조건이, 그 질문의 전제조건이 북이 핵을 탑재해서 발사하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전제 질문이 그랬다고? 그 전제조건을 본인이 달아서 대답을 한 거고 질문 자체는 오늘 있었던 미사일 실험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에 본인이 자가발전 환경은 아니었나요?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못,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김석열 소장의 질문 내용은 초음속 미사일이었고 답변하시면서 그렇게 가정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되게 다른 게 초음속 미사일 쏜 거돼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라고 물었는데 핵이 탑재됐다면 선제타격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취지고 그럼 핵이라고 말도 안 했는데 본인이 핵 얘기 꺼내서 프레임티브 스트라이크까지 얘기를 끄집어낸 거면 이거는 국가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질문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했는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도 갑자기 뜬금없이 그 얘기를 꺼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사실 이런 전략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선제타격을 한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아니 킬체인이라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킬체인 이미사 말씀하세요. 군사적인 관점에서는 북이 지금 핵을 탑재해가지고 극초음속을 쏜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요격할 수단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어야 돼요. 국가 지도자가. 북한은 막연히 안 그럴 거고 북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삼핵타격 킬체인은 이미 2018년에 핵점 WMD로 바뀌었고요. 바뀐 정책을 지금 집행 중이고요. 우리의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선제타격 준비를 다 하고 있죠. 그건 군이 하는 문제인 거고 정치인인 대통령 후보가 선제타격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군이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난 북한 선제타격을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선제타격 준비를 해놓지만 물어볼 때 대답 안 하는 건 큰 차이가 있죠. 아니 북이 예를 들어서 그런 가정적인 상황 속에서 선제타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군을 누가 통솔하는 겁니까? 군 통수권자가 누구죠?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윤현중 원회를 이렇게 받았어요. 선제타격은 전쟁으로 이어지는데 대선 후보가 이렇게 대놓고 군사행동을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론을 했거든요. 이 반론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정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북이 우리한테 핵을 발사하려고 하고 극초음속에 실어서 그것은 핵전쟁이 발발된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시점이 그 말을 하는 맥락이 올바랐느냐 안 올바랐느냐는 관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발언할 때마다 화들짝 화들짝 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해서 저는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김 사장님? 지난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동안 국방비가 31% 정도 늘었고요. 군사적으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정치 지도자인 대통령이 선제타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1차 핵실험 이후로는 미국 한국의 지도자 중에도 아무도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직접적인 선제타격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섣불리 꺼내는 것 자체가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가 선제타격을 당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서 서로의 군사적 긴장을 강화시킨 것 말고 어떠한 외교적 군사적 이익이 있는지를 봤을 때는 없다고 보고 이건 굉장히 경솔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외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 군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는 하고 이미 다 돼 있어요. 핵 WMD에서 2019년부터 했고 그전에도 킬체이 다 준비돼 있어서 잘 하고 있는데 다만 저는 정치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당연히 다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대통령이 말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전제조건 속에서 예를 들어서 북이 핵을 갖다 발사하려고 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정도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과다 해석을 해서 은재라든지 예컨대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트집을 잡아서 침공을 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빌미를 말도 안 되는 빌미를 잡아가지고 미리 북폭을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 오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지 군사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핵을 탑재해가지고 극초음속에 실어가지고 발사하려고 하는데 그 전제를 윤석열 후보가 했다는 게 큰 문제인 겁니다. 기자가 물어보지도 않은 질문에 대해서 현재 사교형 답변을 끌어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윤석열 후보가 다양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멸공 SNS 논란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해시태그 본인은 달아본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뭐랄까요. 본인이 또 SNS는 활동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 모르겠습니다. 이건 누가 해주는 건가? 팀에서 해주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행동한 사람은 누구냐면 정청래 의원이 어떻다고 생각을 해요. 정청래 의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왼쪽에 팔을 들었나? 그래서 좌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어야지. 여기서 나와가지고 멸공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확대해석을 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것 자체가 난 이게 비합리적인 부조리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절하게 그쪽에서 유의적으로 풀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지금 멸공하자고 그래가지고 공산당 다 잡아가지고 때려잡자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떤 포스팅을 했는데 그게 검열을 당했다? 화가 난다? 그걸 갖다가 유의적으로 풀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코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난리들을 치니까 저는 그건 정청래 의원이 잘한 것 같아요. 딱 그 수준에서 받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웃고 넘어갔을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쟁이 그냥 멸공도 아니고 앞에 문재인 정부와 지지자들이 문파가 같이 들어가죠. 문파 멸공이라고 해서 해시태그를 달아서 논란을 일으켜놓은 당사자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이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혹은 앞에 우물정자가 들어가 있으면 해시태그라는 뜻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처음부터 정영진 부회장이 여러 가지로 힘든 것 같길래 내가 응원한 메시지를 하나 올렸다. 큰 문제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SNS 올린 건 SNS적으로 해석하시면 되지 그걸 나한테 왜 또 여기서 질문을 하세요라고 눙치든가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국물멸치사로 장보러 갔다고 하다가 이제는 해시태그가 뭔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본인 계정이 올라와 있으면 유권자의 질문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보고 투표를 하는가로 향해간다고 생각해요. 2부에 김재원 의원이 나오니까요. 최고 의원이 나오니까 그 얘기 때는 그 얘기 좀 풍부하게 나도 해시태그를 모릅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김성현 소장님은 학점 매기신 몇 점 주시겠습니까? 진 작가님은 이재명 후보의 오늘 경제적 시계 F 윤석열 후보의 정책은 C마이너스 혹은 D플러스 말씀이시는데요. 제가 지금 들은 정도와 오늘 뉴스를 본 정도로 상대방의 학점을 매기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 그게 맡겨주세요. 모르는 걸 안다고 하세요. 점수를 먹죠. 지형을 못 보긴 했지. 여기서 안철수 후보 얘기해 볼게요. 오늘 기자협회랑 토론회 가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일단 단일화에 관련된 질문이 가장 관심을 모았는데요. 본인은 이제 안철수 후보는 관심이 없다라고 밝혔고 국민의힘도 기득권의 절반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당제로 가야 시대교체가 가능하다라고 양당 체제가 계속되면 극단 대립하고 반사익으로 집권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는 백신 주권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의 각 10% 그리고 추가 예산 절감 노력으로 코로나19 특별회계 재정을 확보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청년 안심주택이라고 해서 집값의 80%까지 빌려주고 45년간 갚아나가는 제도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병사 월급 200만 원이라든지 이재명 후보의 탈모치료 건보지원 여기에 대해서는 쌍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쌍포퓰리즘이다. 안철수 후보의 오늘 기자회견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단일화 문제는 관심이 없다. 조건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거의 본인도 생각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게 말해야 되죠. 앞으로 한 달간은 계속 그렇게 말해야 되고 지금 여기서 단일화를 얘기하는 사람은 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일단은 단일화한다는 생각 또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고 일단 자기 단독으로 어느 정도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제로썸 게임처럼 안철수가 늘면 윤석열이 줄고 윤석열이 늘면 안철수가 줄고 이런 식의 시속 게임을 좀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고 본인들도 원할 것 같은데 어쨌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단일화 국면으로 갈 것이며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령 유권자들이 강하게 단일화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삿바 싸움을 하는 거죠. 삿바 싸움 중이다. 김 소장님? 15%가 넘으면 모든 선거 자금을 돌려받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돈 한 푼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15%를 굳히는 게 먼저라서 이것이 되기 전에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저께부터인가 일제히 보수 언론에서 단일화가 시대정신이다. 이번 야당 후보의 이름은 정권교체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는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 출마한 의미를 생각해보면 과연 그런 식으로 단일화를 쉽게 할까? 게다가 여기 지금 이준석 대표라는 아주 별다른 변수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본인 마음도 아마 본인도 모를 것 같아요. 김 소장님은 부정적. 우리의 진 작가님은 긍정적인데 김수민 작가의 판세 분석을 30초 듣고 마무리할게요. 그런데 오늘 발표된 이런 조사들 보면 특이한 게 윤석열 후보 상승했는데 안철수 후보도 상승하는 그런 조사들이 나와서 현재로서는 단일화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할 것이고 안철수 후보의 작전은 뭔지 알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지층한테는 단일화 여지가 있다라고 이미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표를 일단 끌어오는 행보를 할 것이고 그런데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후보의 입으로는 단일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여기까지 보죠. 이준석 대표는 이틀 걸렸군. SNS에 오셨는데 여기까지 논의하겠습니다. 김승인 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